구글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도구의 최신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벤처비트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미국에서 이미지 생성 AI인 이미진3를 출시했습니다. 이미진3는 하늘을 나는 종이학을 그려달라는 식으로 언어로 이미지를 작성을 주문하면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구글 측은 최신 버전이 이전 모델들보다 더 세밀하고 풍부한 조명 효과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로 생성된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되고 테일러 스피터 같은 유명 인사의 이미지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미진3는 오픈 AI의 제품인 달리3, 일론 머스크의 그록2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